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오명대슨입니다. 자, 우리 겨울방학 동안에 그래도 지구학 1을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첫 번째 테스트로 3월 교육청 보유사 여러분들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지구학 1 시험이 올해 3월 달에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별도로 여러분들 해설 강의로 촬영해서 올려놨으니까 해설 강의 반드시 좀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크게 단원별로 출제 비중을 보면은 우리 지구학 1은 크게 고체 지구하고 대기하고 해양, 천체하고 우주 이렇게 세 단어로 나오는데 천체하고 우주 파트가 약간 한두 문제 정도 좀 약간 적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나오는 일곱 문제 정도까지도 나오는데 뭐 그래도 비중은 좀 골고루 출제가 되면서 방학 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들을 연습해 보고 문제 형태로 확인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난이도도 그렇고요. 다만 약간 아쉬운 게 작년 6급 평가원이나 수능을 보면은요. 그래도 만점이나 1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킬러급 문제들이 확 한 문제 정도 들어갔는데 사실 이번 시험에는 킬러급이라고 할 만한 문제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눈에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학생이 보기에 작년 6급 수능 난이도에 비해서 킬러급이라고 할 만한 문제들은 좀 없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에 첫 번째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우리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개념을 충실히 좀 익혔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개념을 충실하게 익혔으면은 문제를 맞춰서 좋은 점수를 높고 그래도 좀 약간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출제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보면은 일단 뭐 1번 문제로 우리 항상 나오는 풀룸 구조론을 약간 실험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화성암 지형의 화산암과 심성암을 구분하는 문제는 뭐 항상 주상절리 판상제를 구분해가지고 난이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 특히나 북한산 인수봉, 설악산의 울산바위 이런 심성암 지형에서 좀 시험제가 출제가 잘 되는 내용들은 뭐 이번에도 여짐없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질대와 수륙분포는 항상 뭐 판기아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해가지고 판기아 형성되고 그 다음에 로디니아라고 하는 이제 초대륙이 뭐 자꾸 등장을 하긴 해요. 이제 현재 우리가 가장 최근에 형성됐던 판기아가 있으면은 그 이전의 초대륙인 로디니아, 선캄브리아 시대에 있었던 그 로디니아가 좀 출제가 됐던 게 그래도 이제 이름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층의 절대연령하고 상대연령은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그냥 단면도 좀 평이하고 방사성 동요소에 반감기하는 것도 평이하고요. 그 다음에 관입하고 포획은 이거 순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전형적으로 관입하는 경우에는 화성암이 있고 포획되는 경우에는 포획되는 암석이 있는데 이 두 개 양쪽 그림에 생성시기가 똑같다고 해놓고 똑같다고 해놓고요. 양쪽에 전체 순서 결정하는 거. 근데 좀 지질시대의 문제가 좀 약간 까다롭게 출제가 됐다기보다는 보통 기니대 형태로 그냥 세 개만 물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선캄브리아 대부터 고생대 그리고 신생대하고 중생대를 좀 묶어놨던 게 특징이고 선캄브리아 대를 시생노대하고 원생노대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시생에 뭐가 있었고 원생에 뭐가 있었는지 특히나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되게 강조했지. 우리 처음에는 단세포 형태로 간단한 형태로 생명차 출연을 하다가 원생노대로 가서야 단세포가 출연한 거라고. 이거는 희한하게 평가원도 많이 물어보고 그 전에 기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던 거야. 그게 좀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육상생물 출연 시기. 고생대 중기 또는 고생대 실로리하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포인트들이 다 지질시대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판회 경계하고 지각변동은 저기 산 안드레스 단층에 있는 보조능 경계총. 뭐 이쪽도 그렇게 좀 어렵게 출제는 안 됐고요. 그다음에 대기하고 향파트에서는 온대저기압 해상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온대저기압의 발생 과정 중에 기존에는 잘 안 냈던 기존에는 잘 안 냈던 우리 정체전선이 있고 편서풍 파동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한랭하고 온난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 그리고 나중에 태색전선이 형성되면서 온대저기압이 소멸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중간에 파동의 형성 단계를 좀 물어봤어. 좀 약간 이건 좀 독특한 형태였다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다음에 수온의 연직분포는 일종의 수온연분도 같이 해석하는 거. 뭐 이것도 그 계절에 따른 수온의 연직분포가 나왔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항상 여름하고 겨울이 나오면 그 많은 자료 중에서 포인트 표층수온 자료만 보면서 표층수온이 누가 높고 낮은지 그걸 보면 바로 여름, 겨울 판단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거는 아예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는 아예 모르겠어. 이제 그런 차원을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자료가 나왔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답을 찾아내는 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 그럼 이 자료에서 물어보고 있는 바를 내가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료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그런 연습들을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기출특강이라든가 이제 4월달부터 시작하게 될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다뤄볼 겁니다. 뭐 수온의 연적분포 같은 경우에는 표층수온만 보면은 표층수온이 높은 게 당연히 여름이 될 거고 낮은 게 겨울이 되겠지. 바로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태풍 문제는 이것도 예전에 출제가 됐던 건데 태풍의 중심에 위경도를 주고서 지도상에 이걸 찍어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찍어가지고 약간 시간 잡아먹기 문제예요. 근데 위치만 정확하게 찍으면 전향점 위치라든가 안전반응 위험반응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단의 변질 문제라든가 심층순환 근데 이제 기후변화 외적인 원인 문제가 좀 약간 독특하게 공정계도의 이심율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 근일점이 있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근일점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단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그건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있단 말이야. 우리 북반구가 현재에서는 현재 우리 북반구는 근일점이 있을 때 우리 북반구가 겨울이고 남반구가 여름이라고 하는 이 사실 가지고 거기가 근일점이구나. 근데 그 근일점의 거리가 태양에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 가지고 공정계도의 이심율을 판단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들 때 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좀 약간 정답률을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정답률을 좀 낮추고 싶잖아요. 그러면 문제 구성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 다양한 개념들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실제 시험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때에도 그런 문제를 풀면은 문제 하나에서 얻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답률을 낮추는 또 다른 방법. 원래 나와 주어져야 되는 자료의 일부만 잘라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정보를 줄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제한된 정보 안에서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썩 선생님이 뭐 이렇게 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선생님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평가원에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정보를 제한적으로 주면서 거기서 원하는 보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그 정보 안에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근일점만 주어지고서 근일점에서 지구하고 태양소의 거리 변화를 가지고 이심률을 판단해서 기후변화를 물어보는 거. 그런 연습들을 좀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뉴하고 라니야는 작년에 평가원하고 수능에서 엘리뉴 자료를 되게 좀 약간 신선하고 좀 새롭게 많이 낸 경우가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에서 관측하는 적외선 편차라든가 지표에 들어오는 태양복사에너지 편차라든가 구름의 반사도 편차라든가 이건 기존에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니었는데 올해 교육청의 엘리뉴는 그냥 해수면에 높이 변화를 줬죠. 해수면에 높이 변화요. 엘리뉴 문제가 19번에 있었죠. 해수면에 높이 변화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체 파트에서는 좀 이제 별의 물리랑에서는 HR도에서 별의 종류를 찍어가지고 별의 광도하고 별의 반지를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별의 물리랑은 이건 작년 교육청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났더라고. 그러니까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긴지 짧은지를 가지고 별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는 거. 근데 이제 둘 다 주기열성인 경우를 문제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주기열성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은 질량이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있잖아. 전형적인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계행성의 탐사에서는 도폴료과하고 식현상을 같이 묶어서 시험지를 했는데 원래 평가원에서 외계행성 탐사 문제를 낼 때도 도폴료과하고 식현상을 같이 묶어서 내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서 약간 독특했던 게 독특하다기보다는 도폴료과에서는 시선속도의 변화 주기가 공존 주기가 되고요. 식현상에서는 한 번 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 식이 일어날 때까지가 여기 공존 주기가 되는데 그냥 식현상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시간만 줬어. 그럼 이건 식현상이 일어나는 주기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도폴료과의 공존 주기하고 식현상에서 식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시간하고 그 두 개의 시간을 비교하는 지문들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독특하게 출제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구성은 이게 20분으로 들어갈 문제는 아닌데 이게 정답률이 가장 낮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회전속도 분포를 가지고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데 현재 우리 우주의 구성에 제일 많은 거 1등 암흑에너지 2등 암흑물질 3등 보통물질 그 내용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문제인데 이 문제의 정답률이 가장 낮은 걸 보니 이거 그냥 선생님의 뇌피셜입니다. 선생님 뇌피셜인데 우리 지구학원의 가장 마지막에 우주의 구성이 나오잖아. 가장 마지막 끝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지구학원의 거기 끝 내용까지 선생님 교재로 따지면 선생님 교재에서는 25단원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까지 공부를 조금 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공부를 다 제대로 하게 된다면 이런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쭉 공부를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단원별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지금 오답률이 높았던 다섯 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우주의 구성 문제가 정답률이 33% 정도 나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길 끝까지 공부하면 절대 정답률이 이 정도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외계행성의 탐사에서도 식현상과 도플로효과 자체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좀 낙인 친구들 지문 선생님이 선지 분석을 해봤더니 식현상의 주기가 공존 주기 도플로효과에서 시선속도의 변화 주기가 공존 주기인데 이걸 약간 좀 착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도플로효과의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게 접근 후퇴를 물어볼 때 별의 접근 후퇴인지 외계행성의 접근 후퇴인지 항상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알겠어요? 이 문제에서 보통 우리가 관측하는 건 별을 관측하는 건데 별의 접근 후퇴를 보고 외계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데 시험 문제용으로는 외계행성의 접근 후퇴도 물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문에서 항상 별의 접근 후퇴인지 외계행성의 접근 후퇴인지 그걸 꼭 주의해서 봐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에서는 좀 자주 안 나왔던 보통은 정체전선이나 아니면 온난화고 한냉전선이 한참 발달되어 있는 온대저기압하고 폐색전선 단계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 사이에 남북으로 파동이 형성되는 단계 그걸 좀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전선 기호를 가지고 정체전선 기호하고 폐색전선 기호 구분해야 돼. 폐색전선은 같은 방향에 있는 거 정체전선은 온난화고 한냉이 반대 방향에 있는 거 그것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기후변화 외적 원인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를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좀 낮추려고 일종의 기술이 들어간 거죠. 약간의 기술이 들어간 거야. 그럼 기술 들어오면은 우리는 기술 제끼고 다시 내 기술 들어가서 그냥 엎어버려야지. 그래서 그냥 맞춰줘야지. 알겠어요? 이런 연습들 우리 앞으로 문제풀이하면서 같이 합시다. 그리고 지질시대는 기니디로 물어봐야 될 걸 1, 2, 3, 4, 5번으로 물어봐가지고 좀 많은 내용들을 물어봤는데 그 내용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풀지 못할 부분들은 없어요. 광합성이 시작되는 시기 시생누대 다세포생물 출현식이 원생누대 그 다음에 육상생물 출현식이 고생대 그 중생대는 너무 딱대서 빙하기가 없었던 유일한 지질시대 이거 다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질시대는 그냥 외워둬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방추충은 고생대 표준화석들 이런 것도 이제 지문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친구들은 아 나 이거 틀렸네. 아 내가 이런 걸 왜 틀렸지? 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왜 틀려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럼 다음부터 이걸 내가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드는 연습들을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선생님 그 문제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온라인상에 선생님이 시험제에다가 전부 다 선생님이 손필기로 참석을 해가지고 온라인에 지금 해설지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18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 가는 지금 도플루과의 시선속도에 변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식현상인데 여기서는 지금 시선속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공전주기가 되는 건데 식현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식현상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 식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요게 공전주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그 식현상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시간은 공전주기보다 짧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관측 시간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 T 같은 경우에는 시선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별이 지구에 접근하는 거잖아. 그럼 별이 지구에 접근할 때 외계 행성은 지구에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외계 행성의 접근호텔을 물어보고 있다고. 이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참사계에서 올려드렸다. 그리고 손글씨가 선생님 직접 쓴 글씨니까 혹시 글씨가 조금 덜 예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예쁨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나 내용을 집어넣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계 행성 물어보는 거 이런 거 꼭 좀 주의해야 된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문제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에서 근일점에 위치한다는 말이 있잖아. 근데 없더라도 현재 우리 지구의 공정계도 이게 현재 거잖아. 현재 우리 지구의 자전식 기울어진 방향을 보니까 북반구가 겨울이네? 남반구 여름이고 그럼 여기가 근일점인데 여기서 지금 공정계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근일점이 태양에 가까워진 거잖아. 그럼 이렇게 현재 거랑 A식을 그려가지고 이런 거 그려봐야 돼요. 근일점이 가까워지고 그럼 원일점이 멀어져야 되잖아. 그럼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차이가 현재보다 커지는 이런 식의 자료구나. 그럼 공정계도의 모양도 타원에 가까워지는구나. 아, 그러면 20일이 커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정계 20일을 판단하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디귿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후변의 외적 원인 문제에서는 주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문제에서 북반구가 받는 거냐 남반구가 받는 거냐 아니면 지구 전체가 받는 거냐. 이런 거 되게 주의해서 봐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처럼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면 이건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그랬지.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많이 받고 멀어지면 적게 받는 거.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지에다가 일일이 첨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전체 시험지 내용을 온라인 선생님 게시판에 지금 공개를 해놨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직접 풀면서 선생님이 직접 풀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이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험지에 참석을 해놓은 거니까 꼭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첫 번째 관문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총평 앞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현장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모의고사를 잘 보면 좋은 건 딱 하나다. 뭐다? 기분이 좋다. 모의고사를 못 보면은 딱 하나 나쁜 거. 뭐다? 기분이 나쁘다. 그냥 기운상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는 항상 현재 나의 모자란 점이 어떤 건지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수능 만점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12월 달부터 개념을 시작을 했고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출 특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문제풀이 수업하고 그 다음에 심화 인재 수업 이제 그 뒤에 커리큘럼 갈 텐데 이제 우리 그물로 따지면은 그물의 시주라고 날주를 이렇게 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는 그 그물코가 좀 커가지고 좀 엉성하게 좀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나갈지도 몰라. 그리고 갈수록 이제 올해 3월 시험은 좀 이제 전체 시험지 난이도로 보면은 그래도 좀 평균적인 아주 어렵게 출제된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이제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은 이거보다는 조금씩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선생님 예상으로는. 3월 난이도로 보면요. 하지만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현재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계속 공부하면서 나의 실력을 쌓아가니까 이렇게 실력을 쌓아가면서 요 최대한 그물코를 촘촘하게 작게 만들어서 어떠한 문제도 빠져나갈지 못하도록 이렇게 개념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올해 수능에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 그냥 그냥 좋은 결과 아니라 만점이 나올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올해 2022학년도 수능도 믿고 듣는 어명근 선생님과 같이 앞으로 기출과 문제풀이 심화연제 그리고 파이널까지 커리큘럼 쭉 선생님 따라서 진행 따라오시면은요. 분명히 여러분들 수능 만점 맞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3일 교육청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해설광야 좋은 첨삭지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점점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있어요. 더워지고 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고 우리 화이팅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